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요즘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 아주 웃겨요. 무슨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참 쉽지 않구나. 삼성전자뿐이 아니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그래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아주 막 미칠 지향입니다. 떨어질 때는 개미들 열심히 사고 또 오르락내리락 팔고 단타하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단타하기 참 좋은 나라. 케이징시 제 말이 틀렸나요? 한번 보세요. 올랐다 떨어졌다.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뭐가 꾸준하게 변동되는 게 없어. 올라가든지 뭐 없어요.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가 참 말하기도 참 거시기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차라리 그냥 장기 투자는 포기하자. 단기만 하자 하는데 단기 투자가 여러분도 말이 쉽지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생각만큼 잘 맞추기도 힘들고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물리기도 딱 십상이죠. 이렇듯 코스피가 오늘 보니까 미국 빅테크주들의 긍정적인 가이던스 발표랑 이 밸류업 관리주들의 그 재점화로 인해서 1.05%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2,656.33에 거래를 마쳤는데 미국의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국 증시랑 그 가이던스 발표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의 그 주가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연일 1위를 비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진짜 비속어지만 지랄맞아요. 아주 지랄맞아요. 너무 힘들습니다. 지난 18일에 보니까 중동의 지장적인 리스크가 소강이 됩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의 그 하락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1.95%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TSMC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미국의 반도체 주들이 급락을 해요. 그래서 19일에는 코스피가 1.63% 하락을 해서 거래를 마쳤고 22일에는 또 전 그레일 엔비디아의 10%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죠. 장관의 세제개편 추진 발언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4일에도 미국 반도체 회사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긍정적인 가이던스 발표에 2% 상승을 해요. 그러다가 또 메타가 긍정적인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 비용이 늘어날 거다 밝히니까 또 시간에 거래해서 15%가 또 떡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25일 날 코스피가 1.76%나 또 빠집니다. 이러니 얼마나 웃겨요. 한 사람 말 때문에 떨어지고 오르고 이게 무슨 주식시장이 이래. 기업이 원래 이런 게 아닌데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그냥 실적과 성과에 따라서 올라가면 되는 건데 이건 뭐 한 사람이 들았다 낫다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변동성이 이럴 때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 팔면 좋은데 이게 됩니까? 생각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라는 거죠. 이것만 잘하면 앉아가지고 맨날 단타나 치고 돈이나 벌죠. 떼돈 벌었을 겁니다. 대형 빌딩 한 매체 샀을 거예요. 보기에는 참 그럴듯하죠. 하지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다. 25일날 장마감 이후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4.43% 그리고 구글의 그 지주회사 알파벳 11.48%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했어요. 시간의 거래에요. 애들은 AI 그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가지고 현재 코스피가 그 반등에 성공을 한거죠. 성공을 했고 알파벳은 시장의 예상치죠. 그 1.51달러를 크게 넘어서가지고 1.89달러에 그 등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매출은 예상치보다도 785억 9천만달러를 소폭 상의한 805억 4천만달러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전년 동기 697억 달러 정도에서 한 15% 정도 증가한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또 설립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어. 거의 보면 구글은 배당을 안주거든요. 안주는 회사로 유명한데 갑작스럽게 20년 만에 배당을 줬대. 그래서 시간의 주가에서 또 급등. 웃기잖아요. 근데 배당금을 보니까 그게 크지도 않아. 1달러도 안 돼요. 주당. 그런데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당 순이익이 2.94달러 매출이 61억 8600만달러를 발표를 했는데 각각 시장 예상치인 2.82달러랑 60억 8천만 달러를 상의한 거죠.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 순이익은 전년동기 183억 3천만 달러에서 219억 4천만 달러로 증가를 합니다. 성장은 클라우드 부분이 좀 이끌었고요. 현재 보니까 또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 등이 포함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이 2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애저 서비스 중 AI 관련 부분은 전분기 6% 에서 7% 로 증가 를 했다고 하죠. 여기에 25일 엔비디아 주가가 3.7% 상승 하는 거야. 상승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6% 오른 효과 까지 더해지다 보니 국내 KRX 반도체 지수도 1.7% 올랐죠. 전날에 또 가이던스를 내놓은 메타 비용 부담으로 빅테크 주들의 AI 투자 부담 증가세 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우려를 시장에 안겼다면 다른 빅테크들은 AI 투자가 이미 가파른 가파른 수익 연결이 돼서 대규모 자본 지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었기 때문이겠죠. 하이닉스가 4.2% 오른 것을 비롯해서 다른 소부장도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코스닥 대형주 리너 공업이 1% 솔브레인 2.9% 상승을 했고 고대역품 메모리 HBM 관련주 이오테크닉스 5% 올랐네요. 이런 상황에서 주요 글로벌 반도체주랑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애플과 아마존을 빼고 거의 마무리됩니다. 다음달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코스피에 영향 줄 만한 요인은 실적이 아닌 금리와 통화정책 관련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보니까 애플도 실적이 별로 안좋을 것 같은데 애플도 안좋을 것 같고 아마존도 그렇게 썩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실적이 들락날락 거려요. 거리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아도 가이던스가 나쁘면 또 주가가 빠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삼성은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올라. 안오릅니다. 절대 안올라요. 실적과 상관이 없어. 내가 올 때는 배당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 배당 이재용 회장이 정신 차리고 배당 많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회장 제발 풀배당 줄 수 있도록 노력 해보세요. 아니면 주저하는 정책 에 대해서 상큼한 새로운 소식을 우리들한테 제공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